자 오늘 회사 선배님들, 후배님들이 많이 만나는 거였어요 제 친구가 와있어서 굉장히 부끄러워요 지금 언제나 생각해요 언제나 생각하니까 언제나 생각하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겠지? 다같이 하지 니가 잘못 알아도 훨씬 좋았지 아니 언제 언니가 나는 그렇게 시키면 또 시킬 줄 알았지 아니 잘했어 방아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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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멋있어 이빈아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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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끝났어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 방아치 왜왜왜왜왜 마콘이니까 한 명 안 돼? 아니 그래 3일 동안 에이크했네 언니는 너무 오래 아 내가 제일 너무 오래 열어주자 어 너네가 안 나와 어차피 하게 되니까 빨리 할게 우리 멤버들 또 인증에 도움이 되시고 싶어서 아니 아니 우리 도움이 우리 역할 나 표정을 할게 내가 지금 말을 잘 못해서 내가 말을 잘 못해서 니가 말을 잘 못해서 이제는 그냥 빨리 끝낼게 마콘 너밤아영 옳 Leave 미치겠어 미치겠어 나 갑자기 땀을 이렇게 났어 나 파고차게 한 번 하게 오랬데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동네에 대해서 말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오늘 뭐 학습 파도타기도 하고 마코 언니들 깔끔하게 애교도 하고 그쵸? 네! 근데 목줄이가 할 말이 있어요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애교도 봤으니까 이제 저희가 인사를 하는 거라고 벌써요? 벌써 인사를 해야 될 시간이에요 벌써 인사 잘 오시네요 거짓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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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아 아니 마코 씨는 이겨낸 거야 아니 어디 안 가요? 우리 여러분 이 틈에서 끝날 때까지 끝나게 어떻게 해요? 그래서 민아 씨 뭐 끝내기 싫어서 어떡하고요? 은하 씨 은하 씨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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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본에 있었어 대본에 나 억울했어 진짜 억울했어 나 오늘 은하 씨 뮤직! 미치겠어! 박수 타입이 싫다 손을, 손을 벗긴다 수고할 것 같아